괴산농산물 육동센터 1층에 로칼부도 직매장이 개장되어서 방문하였습니다. 로칼부도 직매장은 괴산내 64개의 농가가 참여를 해서 고춧가루, 냉동옥수수 등 170여개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괴산은 친환경주기 농업군의 선도지자체로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채소, 과일, 잡곡, 쌀, 식품 등 괴산의 농특산물로 가득하네요. 원재료 함량을 최대로 하여 합성 첨가물을 넣지 않아 HACCP 핵섭 인증을 거친 제품들입니다. 순정농부 로칼부도 직매장은 한산림 영농조합 법인이 판매를 하고 소속 농가들이 농특산물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반찬과 김밥도 직접 만들어 산미에서 입기가 좋다고 합니다. 2022년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괴산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괴산 친환경 농산물 순병농부 브랜드를 많이 이용해 주세요. 정상세저 힙섭 양산학 추천문도 부족한 그리고 청취 Exyn 틀린 일요일 매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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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